안녕하세요! 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민우입니다. 그의 민우입니다. 우리 에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가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릭과 같은 신화의 멤버는 김고환입니다. 에릭쇼 오늘 일본에서 첫 팬미팅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가 말을 많이 알리고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어? 필통이 있어야할까? 여기.. 누구야 혹시? 누구야! 아침식시 저의 신화도 많이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優しい皆さんですね どうせどうせまた 다시 エリックさんこれでもかと前をよぎってましたね 楽しいですよ そしてもう一つ このメッセージ ご覧ください 지금 今日ミリーシが 처음 하는 첫 팬미팅이라 첫 팬미팅이라 많이 긴장되고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저도 조만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일사때리의 시간을 더かけます ということで 実は ヘソンさんもいらっしゃってます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명씩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네? 많이 걱정했죠. 긴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떨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많이 걱정했었어요. 긴장하고 있지는 않나, 너무 걱정했었죠. 대기실에서 봤는데, 긴장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웹도 막 하고... 웹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웹 안 했어요? 控室で見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全然緊張していなかったみたいですね. 라ップもやってましたし, してませんよ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 してましたよね? 했잖아요. したじゃないですか? 危ない,気を付けてください. 네, もう長年よく知る 멤버同士だからこそ 分かる ちょっとここ どうなのよ って思うようなところがあれば お互いに何か 教えてもらえますか? 다음 순서는 뭐죠? 次のコーナーは何でしょうか?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워낙 서로 각자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저도 일본에 있고 그래서 사실 멤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간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녀석은 어떻게 사는지 이 녀석은 뭘 하는지 다른 멤버들은 뭘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뭐 그 전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진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한국에서 CF도 많이 찍고 그래서 좀 이게 주머니 사정이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는 밥 한 번 안 쓰고 술 한 번 안 쓰고 맨날 컴퓨터 오락만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불안한 何があるかなって考えた後に、最近はお互い本当に忙しくて、私も今こうして日本にちょっとしばらくいますし、なかなか会う時間がないので、最近他のメンバーがこいつはどんなことをしている、どういうふうに過ごしているというのがなかなかわからない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本当に普通の人と変わら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ね。 でもですね、CMの撮影を撮るときとかに一緒に集まるんですけど、懐事情は決して悪くないと思うんですが、全然もう本当にご飯もおごってくれないし、全然お酒もおごってくれないんですね。そういう点はちょっと改めて欲しいなと思います。 そしたらエリックさんの方が私はご飯とお酒はやめました。 お願いします。日本でお願いします。 今日大丈夫ですか? うまいですね。なんかおいしいものを食べてください。お二人でね。 期待してます。 エリックさんからヘソンさんに何か注文があれば。 Soupのビートにしてくれ小さな機会がありますね。 ソリカにとって伝わります。 他にもどうしてで喜ばなさい。 ダンbedが言う方たち、海センにある同じ room、海センにあるRBでした。 私たちとっても同じ人と同士で一体が好きなれないのもね。 そんな側でwerkが構成atedいこととかなくなるんですね。 まあでもふとによく食べることだけで良くなったし、 예전에는 같이 숙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제 좀 따로 있고 또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바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계속 너무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런 거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주문事項은 없지만 저는 진화의 5명의 멤버는 모두公平히 좋아합니다 헹순さん, 앙디さん, 민우,ジョンジ, 모두 모두公平히 좋아합니다 헹순さん은 도둑이 나를 좋아하고 또 다른 멤버는公平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룰의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 시간은 너무 오래 됐지만 최근에는 개인 스케줄이 많고 忙실 때가 많고 한 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데, 처음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만나고 싶을 때, 좀 그 부분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유 나의 여인 이 시간 눈 같았다 우리 생각 헤어질 때도 이렇게만 들을까 봐 아름다운 이 시간 흠만은 아니길 바래 우리 생각이 가지 않기를 바래 그래 듯이 내 곁에 서로 웃어지겠니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며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살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너를 향한 내 마지막 선물 같은 생각과 같은 꿈을 꾸기를 그렇게도 깊게 원했었지만 이게 우리 마지막 같은 생각이란 걸 다시 가질 수 없는 생각인 걸 나는 눈뜨면 사랑이 많다면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걸로 계기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 어쩔 수 없는 아직 떠버리지 않아 내 마지막 선물 내 마지막 내 마지막 내 마지막 내 마지막 선물 내 마지막 선물 내 마지막 선물